잘못 눌러가지고 밑에 내려갔다 내려갔다. 또 안 넘어가네. 뭐 다 나왔네. 서브 문제 같은데 비공개해야 될 거 같은데요? 회사 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서브 이러면 진짜 짜증나겠다. 일 열심히 하고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서 너바중 하면서 놀라 그랬더니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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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되면 와 저기 올 스팟 업시다. 와 미쳤네 완전 양궁도 아니고 이거 보여. 추석기 파트 추석기 파트. 아 2점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그냥 다 딱 맞고 그냥 3점 다 맞고. 완전히 파이브아웃이니까 저희 로테 돌아야겠네요. 제가 수비 왼쪽 코너 갈게요. 네. 제가 오른쪽 수비 때 오른쪽 45도. 성룡님이 왼쪽 45도. 아 마이크 끄고 있었네. 외강 낙다로 무슨 5번이야. 외강 낙다로 이건 오바잖아. 제가 없는 거 같아요. 2미터 2미터. 이거 뭐야 이거. 미스 미치고 속으로 뚫는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미스 미치고 속으로 뚫는다. 이미 들어와요. 고고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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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죄송해요. 지금 마이크 꺼놓을게요. 고고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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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준비하고 편관리 아이고 아 이거 또 그거 해야되는구나 아니 955님이 가세요? 아니면 네 955님 컷 찍어요 나이스 955님 커버 준비 아 반대로 아 늦었다 나이스 왼쪽 오른쪽 이 스킨 성룡님 들어가요 나이스 창피 까비 오우 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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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관린 컷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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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열일을 드릴거야 됐어 나이스 나이스 오우 구션 여기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좋았다 요인이 컷 어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엘리나 치자 못해 준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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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들어가요 성령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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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조심 컷 조심 고고님 쪽으로 열고 나이스 나이스 노예님 안으로 슛 나이스 니가 아이 렉 낙 렉 뭐 안갈렸어 타이밍 늦었다 아네 제가 막 제가 못많은 아니 렉 걸려가지고 점프가 늦게 뜯어졌어 불샷 야 이게 안되네 불샷 에스 리바가 저기 아예 안돼 컷 조심 안에 막아줘 아 까비 마비까지 틀룰아야 돼 슛 저거라 마비 자기 자리 자 컷 조심 구원 이쪽으로 열고 어디가 왜 열지 왕복 왕복 아 렉 부야 렉 부야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다 트 츄 렉 주 들 Bel 빨리 위 아 예 으 오 당나 아 아둘 치맛쯔 나를 까베 공유 안으로 어 막 미는데 또 이렇게 되네 이니까 제가 그냥 만든지 갈까요 아우 걸렸어 몸이 1번에 흐트러지면 다같이 꼬이니까 놀랬다 지금 콩가리 선임력 돼 선임력 아이고 재진이 룩 바울? 바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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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리 떨어졌다 아 아 거기가세요 나이스 찍어 찍어도 돼 야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컷 조심 고 오른쪽으로 열고 아이씨 조심하고 에이 죄송 이거 너무 비웠다 제가 안 들렸죠 방금 네 이 앞에 한번 추임새 넣어야 돼 뭐 저기 이런거 한번 해구 얘기해야 돼 제 목소리 다 200원 키워주세요 그리고 얼쑤 성룡님 컷 그렇지 그러고 아싸 그러고 막 로테 준비 도움 쪽을 열고 소음 커버 준비 원상붙기가 빨리 안됐어 오 찍어 나 앞에 나 앞에 빨리 술이 좀 찍어 아까비 어 애가 안파나 봐 에이 진파울 안에 빈다 안에 빈다 티게임한다 공을 열고 공을 열고 쏜다 오 잘 썼다 공을 열고 공을 열고 내려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늦었다 야 졸지마니 둘 다 걸린 거지니 성님 들어가요 네 아 아 이걸 잡으러 아 1,2로 잡고 줘야 되는데 잘한다 잘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네 아 지금 사사 지졌다 롯데 빨리 볼게요 네 야 마루님이 진짜 많이 장난이구나 겉조심 알까비 가르비 가르비 8초 8초 컷 조심하고 컷 조심하고 펑 깔림 수비 컷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안으로 모공잠 안으로 나이스 나이스 컷 조심 어태 돌고 나이스를 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까비까비 어 뭐야 어 죄송 여기 핀다 에이 그대로 사팠다 루인이 컷 센터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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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관림 안으로 나이스 나이스 컷 조심하고 아씨 반대로 자꾸 이쪽을 뚫기네 까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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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잘못 썼어 아 슈페이칼이 아 탈수가 없다 슈페이칼이 조심해 커버 아이소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기장 지장가가 모르겠는데 뭐야 계속 서있는데 아 너무하네 아 아 아 아 에이 벨리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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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으 제 왼쪽 아 되셨다 뭘까비 멀다 아 쓰겄어 그래 찍어 와우 발렸다 펑갈님 슛도 좀 지각하시는데 ㅋㅋㅋㅋㅋ 괜찮아 괜찮아 천해요 펑갈님 들어와요 와 오 아 림불락이냐 어떡해 으흐흐흐 어 자기 자리 아 아깝다 아 진짜 잘쓴다 시간 다 쓸게요 슛 아 바위 에 흐흐흐흫 날씨 쑤 으흑흐흑 쑤흑흑흑흑 쑤흑흑흑 쑤흑흑흑흑 제 왼쪽 제 왼쪽 왼쪽 쓰실거에요 에 흠 흠 으 찍어 찍어 안되나? 까비 까비 야 갈게 아 잘했어 살찌라니 잘했어 잘했어 이제 구공이 컵 볼게요 네 찍어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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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공 컷 컷 관리만으로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오우 뭐야 9초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아 나이스 굿불볼 오우 굿불럭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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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찍히네 뭐야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난 시체만 누르고 있었는데 자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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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3점? 3점은 내주지 맙시다 2점은 줘도 3점만 막아요 3점만? 2점은 줘도돼 밖에 나서 일단 롯데 돌지마요 이제 무조건 그냥 막아요 전방에 그냥 막아 아이고 바닥이 딱딱한가 딱딱하네 부드러운줄 알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압박이에요 압박 어 뭐야 아이고 못잡아 자기 자리 와 고길 비비네 아 찍 오케이 나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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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